안녕하세요 장사곰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잘 어울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잘 어울릴까? 일단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겠죠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?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유전자 DNA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잘 웃는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다 잘 웃어야 돼요 무뚝뚝한 사람 그 다음에 표정이 그냥 썩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장사를 잘 못합니다 손님들이 반감을 사게 돼 있어요 잘 웃어야 됩니다 허허, 실실 잘 웃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계속 웃기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래요 전원주 아줌마 같은 그런 스타일들은 또 장사 못합니다 왜? 손님들이 신뢰감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적당한 웃음이 필요하죠 미소라는 거죠 미소 호탕한 웃음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 미소를 항상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 우왕좌왕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장사하기 꽤 힘듭니다 그리고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있어서도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보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컴플레인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유도리 있게 아 우리 매장은 이게 안되니까 이건 절대 안돼 가 아니라 아 우리 매장은 이게 안되지만 이 손님은 요런 식이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해줘야겠다 하지만 다음에는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매장이 마감시간이 2시까지에요 그런데 단골손님이 와서 술을 드시다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제가 죄송한데 2시 반까지만 술을 먹고 가겠다 대신에 술 좀 더 시켜 먹겠다 좀 양해해달라 자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절대 안된다고 고집을 피워서 손님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 차이인데 그 정도는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시까지 영업시간 딱 지키는 스타일입니다 손님들이 2시 넘어서까지 있으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히려 음악을 끄거나 불을 끄거나 조명을 끄면서 손님들에게 무의식 중에 나가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대놓고 정중히 말씀드리는게 훨씬 더 이미지에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깍듯한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죠 손님이 불렀을 때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손님이 부르든 말든 대답도 천천히 목소리도 작게 그렇게 하다보면 손님들이 싫어하죠 아 이 집은 생동감이 없다 이 집은 주인이 너무 힘이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분위기에서 느낍니다 다음번에 생각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깍듯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인 사람 분석적이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보면 이 분석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모든 게 다 좋아요 잘 웃고 미소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도 잘 하시고 깍듯하고 예의도 바랬는데 이 분석적이지 못해서 장사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분석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원에 가지고 와서 500원에 팔았어요 그럼 400원이 남는데 임대료랑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빼가지고 계산해서 나한테 총 200원이 남는다 그러면 그것들을 쭉 계산해서 한달마다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아 내 통장에 그럼 이 정도 들어왔네 이 정도 벌었구나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세금 내고 나면 없는데 그래도 나는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정산을 안 해봤으니까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 나는 돈을 벌고 있구나 하는데 뒤로는 이게 계속 밑가이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적으로 정산을 잘 해서 원가도 줄이고 마진을 높이고 세워나가는 돈을 줄이고 하셔야 됩니다 정산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내고 나면 없다 손님이 좋아하니까 이런거 돈 많이 줘야지 원가 계산도 하지도 않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좋은 가게죠 손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장사는 잘 되고 손님들도 좋아하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다 보니 가게 수익을 올리지 못해서 문 닫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원가 계산도 해야 되고 전략적인 메뉴도 내야 되고 어떤 걸 했을 때 내 수익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미소가 잘 있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사람 예의가 바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적인 사람 이 다섯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야를 보면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잘 하려면 어떤 장점들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람들의 성격이 장사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사 권포로였습니다